게임이 출발하겠습니다 야 바나나 0대1 뭐 그런 것들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러나 서브 범실 1대3 강타 아 상대쪽은 꾹꾹 눌러줘야 되는 느낌 베이첼 선수가 기다렸다가 잡아줘서 하면 돼요 어민서 버티는 베이첼 갖다 갔나요 산천군청이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오늘 그럼요 핏서버 승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호민서 또 한 번 비스! 그렇습니다. 포인트가 필요합니다. 자 득점됐습니다. 그럼 분위기입니다. 찰스볼 이게 나옵니다. 아이고 네 베이첼 서브 아 그러나 네 잘하는 오민서를 이겨내야 되는 베이첼인데요. 오민서 강합니다. 또 때립니다. 애찐가요? 또 찬스볼이에요. 버텨냈어요 베이첼 짧게 아 좋아요. 저런 거 눌러줄 때는 그냥 발로 받는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제대로 들어가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베이첼 선수는 차분하게 하나 하나씩 아 역전을 허용한 오민서입니다. 그러나 오민서 연기를 시켜버리네요. 짧은 순간에 상대의 마음을 또 읽는 것 같아요. 포핸드 랠리 이어집니다. 나갔어요. 다시 앞서가는 오민서 베이첼의 서브 네트 맞고 나갑니다. 시작하면 베이첼은 또 이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아 그러나 나가 9대8 다시 앞서가는 오민서 베이첼 선제 받아칩니다만 그냥 바로 읽히는 것 같아요. 나인홀입니다. 야 살아있어요. 받아냈고요 강타 아 아 아 아 시열해요 야 뒀습니다. 예 아 아 따라 좋습니다 매치포인트 포핸딩 성공!